자 이제 마지막 무대인데요 우리 미스코리아들을 오늘 올라오신 네 분을 대표로 해서 우리 인천 미인신 이은미씨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한 곡 네 이제 내가 박수를 좀 쳐줘야 됩니까? 아 제가 박수 이은미 아니라고 너무 실망하시는 거 아니에요? 자 우리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어요? 아 조금 잔잔한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저 한 곡만 시키실 거면 그냥 한 곡만 딱 아 뭐 하는 거 봐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가요 많이 부르셨으니까 오늘 좀 잔잔하게 팝을 준비했거든요 오 멋있어 자 우리 미스코리아의 무대를 여러분 박수로 한번 들어 볼까요?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 분도 같이 계시다가 자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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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